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1대 경기도의회 개원 2주년을 맞았는데요. 지금까지 의장활동 소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선 의원으로 11대 경기도의회 입성했는데요. 신입이 아닌 경력직으로 다시 오게 되어서 미숙함이 아닌 유연함과 능숙함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제가 건설, 시물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김포시민과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도정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 중인 도로에 신호체 개선을 통한 안전에 신경을 썼습니다. 또 제 지역구인 김포시의 현안사항인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습니다. 행강과 집행부 간담회를 통해 철두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서 전세버스, 똑버스 등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김포 골드라인 1편성이 추가 편성되고 단계적으로 운영 편수를 늘린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임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재선 의원이시고 정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어떤 불편이나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앞장서는 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켜보는 것보다는 먼저 나서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제 지역의 이슈들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다가 김포 고가경제철 반대, 범시민 미상대책위원회, 또 아라뱃길 김포대책위원회, 한강신도시총연합회 등 지역의 활동에 매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면의 견해를 대변하고 또 앞장서는 자리에 있다 보니 우리 지역, 지역공주정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생기면서 목소리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방법, 조례나 정책으로 더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정치권의 임무는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활동 열심히 하면서 주민실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고요. 상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는데 이번 달 중순부터 후반기 도의에 시작합니다. 어떤 상임위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상임위 배치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상임위를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11개의 상임위가 모두 경기도민의 삶에 밀착된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상임위가 더 중요하다고 우열을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임위를 가든지 경기도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도민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는 각오로 이 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지만 이제 조례안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조례안 11대 의회에서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조례안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크게 세 건의 조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작년 4월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죠. 일명 순살아파트 사건도 경기도에서는 성남 정자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집이나 도로 교량 학교는 국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 하는 곳인데 특히 공공이 발주한 건설한 곳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해서 사회적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 드론 등의 혁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공정을 사진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촬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의원인들의 동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조례는 요새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주최할 때는 가장 취약한 곳이 좀 어려운 곳인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지역 건설산업 업체에 대한 우선 사용을 장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참여율이나 자제사용 비율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지율의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지역의 건설업체 협회라든가 상공회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재나 사고는 항상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응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많았고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부끄럽지만 적극 행정이다, 선제적 조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을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하면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듣고 나니까 생활 그리고 안전에 밀접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건설교통위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 상이 그냥 의례적인 상이 아니라 기자들이 심사도 하고 엄격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임기 내 꼭 발의하고 싶은 베스트 조례 있을까요? 고민은 지금 많은데요. 지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많이 살폈는데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일반 주차단위구역과 같은 크기로 되었거든요. 너비는 2.5m 그리고 길이는 5m 이상이면 되는 게 일반 주차구역입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분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헬처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충전용 콘센트 등을 설치하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보유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도 주차를 하시고 또 충전을 수행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차장 설치지원조례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가 지역구입니다.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북과 가깝고요. 최근 이제 오물풍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고 남부와 북이 군사적 긴장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금지 성명서를 발포하셨더라고요. 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몇 주 전부터 북한에 오물풍선 살포가 있었는데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촉발했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유감합니다. 이렇게 표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단체에서 맞대응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또 지난 6월 26일 우리 군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 행위는 북한을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을 우리 도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있으면 특히 우리 경기도 적경지역 도미들이 가장 긴장을 많이 하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한 번은 전쟁에 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안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모두 죽자는 치킨게임 전략은 지양해야 하고요. 국민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해 정부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은 탁onel인 goodbye as a tout. 10 RSE